마태복음 2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그 가운데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오늘 말씀을 잘 관찰해보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떠난 후에라는 겁니다 이 시점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그러니까 왕이 나셨다는 이야기를 듣자 본인이 왕이니까 그 왕을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죠 그런데 그때 헤롯 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열정보다 그의 계획보다 그의 잔머리보다 훨씬 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는 분이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기절이 나와요 주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셨습니다 꿈에 이렇게 지시합니다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너에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그리고 말할 때까지 거기 있으라 요셉에게 말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십니다 요셉도 살립니다 마리아도 살립니다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돌보시겠지? 오늘 메시지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세심하게 돌보신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세심하게 돌보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마다 아주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십니다 한 번도 눈을 떼지 않고 지키십니다 요셉에게 꿈속에서 알려주셨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생각을 통해 리더를 통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 사건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처럼 말씀 북상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주십니다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생각이 났죠 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좋은 생각이 나겠죠 가지 말라고 하시는 길은 가지 마십시오 가라고 하시는 길 내가 가야 되겠다고 마음 먹는 길 주님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에 그리고 주의 음성을 깨달을 때에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떠나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고 마리아와 예수님을 그렇게 지키셨던 것처럼 당신을 세심하게 돌보십니다 안심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당신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적용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돌보심을 믿고 신뢰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안심하며 용기 있게 담대하게 주님 따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